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 당일 수급 주도주 체크 매일 주식 전략까지 유영화의 1인시와 KB증권 유영화 과장 네 이 트렌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네 저는 KB증권의 유영화 과장입니다 네 오늘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어제 이제 제가 오늘은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그 펀드매니저들 국내나 국외 글로벌 펀드매니저들도 조금 챙기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제 저녁에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어제 미국 시장 굉장히 크게 하락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국내 증시는 선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최소 코스피 한 2% 정도는 최소 1.5 정도는 하락해서 출발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선방했는데 일단 이슈는 환율이 조금 안정화를 찾으면서 그동안 너무 과하게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좀 되돌림이 나오지 않았나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그 공급 축소라든지 캐펙스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에는 국내 어떤 대표적인 반도체주 쪽으로의 투심이 조금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현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센티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늘 증시를 그나마 한국 증시를 선방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지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이번 주 너무 힘드셨죠? 제가 이거 이 트렌드 방송을 8월 22일 날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이번 주가 아마 4주차였던 것 같은데 아 정말 시장이 제가 이제 그 요거 이제 언제죠? 제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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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가 8월 22일 요기에요 이렇게 빠졌죠? 네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네 저는 이제 막 정신없이 네 좀 가족 여러분께 막 그 워닝 시그널을 드리면서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어 제가 등장하면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사실 굉장히 좀 재속스럽긴 한데 네 어쨌든 좀 반등이 네 일단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어 제 그냥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런 것들을 해본 어떤 그런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촉?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여러가지 제가 이제 지표들을 많이 보고는 있지만 어 뭔가 시장이 좀 한 번 어 뭐가 터질 것 같아 약간 이제 뭐 뭔가 뭐 리스크 예를 들어 뭐 한율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뭐 뭔가 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터지지 않고 있는 조금 그런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시장을 워낙 좀 불안하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아마도 여의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일단 일정상으로는 오늘 음 아마 이제 오늘 9시 정도에 예 그 이호기에서 이제 여기 푸틴 러시아 대통령께서 아마도 그 연설에서 어 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가 예 바로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나온 월요일에는 아 좀 일단 이 이슈가 숨은 아래로 좀 내려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예 월간 수익률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이게 올해 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빠졌던 월만 제가 꼽아본 건데 네 한번 이거 차트를 음 이 차트가 이제 연초부터 이렇게 쭉 그려놓은 건데 이게 연초인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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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때가 1월 4일이네요 저희가 이때 네 오스테 임플란트 이슈 터지고 이때 정말 힘들었죠 네 이때도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급락장을 저희가 3번이나 겪었어요 지금 1년에 그러니까 정말 멘탈이 탈탈탈 털린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급락장을 가족 여러분 견뎌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족 여러분 계좌를 보면 어 이제 처참한 수익률이 지금 되어 있다 어 아마도 가족 여러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러실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더 많이 못하셨을 수도 있는 게 얘가 한 번에 떨어지질 않았어요 네 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또 들어 올렸다 떨어졌다 들어 올렸다 막 이랬기 때문에 뭐 사실 떨어지 지금 본격적으로 떨어진 거 한 3주 한 2주 이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떨어진 거는 한 2주 정도 된 것 같고 이때는 뭐 그냥 막 송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간도 짧았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길거든요 지금 8월 중순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 반째 45일째 지금 이렇게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사람이 어 근데 여기서 지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버텨왔는데 여기서 지치면 안 되고 힘 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코스피는 뭐 워낙 대형수들이 위주로 있기 때문에 좀 덜 빠졌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부터 쫙 빠졌잖아요 이게 레벨이 어디냐 지금 보면은 1038포인트에요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이 손절이라든지 대응을 안 하고 이 장을 겪었다면 아마도 이 그 하락을 고스란히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익률로 보면은 지금 고점으로부터 얼마나 지금 빠진 거냐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봐 드릴게요 가격이 어디 있을까 어 못 찾겠네요 어 여기는 없나봐요 아 여기 있다 자 제가 연초부터 자 보니까 35포인트 빠졌네요 아니 35% 근데 이게 그냥 차라리 여기서 종목 들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50% 60% 마이너스 나셨을 수 있는데 여기서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계좌가 정말 많이 녹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하고 그냥 내가 들고 있던 주식을 쭉 빠져가지고 지금 들고 있으면 그냥 한 종목 그냥 뭐 여러 종목일 수 있지만 이렇게 뭐 한 50% 정도 마이너스일 수 있지만 매매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뭐 손절하고 샀다가 팔고 왜냐하면 멘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락장에서 추세적인 하락시장에서는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그러면 계좌가 녹습니다 아예 내 원금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내가 저 꼭대기에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 반등을 잘해서 회복을 한다면 어쨌든 좀 되돌릴 가능성이 좀 있겠죠 원금 회복이라는 어떤 우리가 꿈을 이뤄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트레이딩을 너무 작게 하셔서 어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이제 계좌 자체가 이제 그 축소가 그 뭐라고 해야죠 그거를 계좌 총 자산 현금 자체가 너무 축소가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복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레이딩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금 소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슈가 많은데 어 그 상황에서 가족 여러분께서 버티시면 되지만 버티지 못하면은 이제 결국에 또 쓸려 내려가니까 예 그 쓸려 내려갈까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제 어 화일드 스프레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 그거 그거보다 먼저 지수를 체크해야 되는군요 예 자 지수는 네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다 마이너스로 네 끝났습니다 아 이제 장 중에 계속 뭐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살려는 자와 팔려는 자 예 계속 싸움이 됐었는데 수고 보면은 오늘 이제 그 개인들이 예 시장에서 매도를 한 것은 조금 다소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페닉셀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개인 분들이 예 좀 그 매도를 했고요 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뭐 어 그렇게 크게 매수를 한 건 아니다 양 시장에서 한 2500억 정도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어떤 매수 주체도 적극적으로 이 시장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지부진한 봉이 나왔는데 아마도 국내는 이제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로는 월요일날 또 50년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환율이 어떻게 또 급변동할지 금리가 또 어떻게 급변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심리가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어 코스피는 그래서 15포인트 하락해서 215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탁은 2포인트 하락해서 67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다행히도 오늘 그 지수로는 코스탁은 오늘 양봉이 났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어 이 가만히 보시면요 이때랑 이때가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자 이때랑 6월에 이 하락 때와 조금 유사해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되게 비슷한 애라고 했는데 이때 자 이때도 금요일이거든요 이 양봉이 보이시죠? 이거 긴 은봉 양봉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또 무슨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6월 20날 또 크게 은봉으로 마감을 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오늘이잖아요 오늘 이제 양봉 이때도 이렇게 양봉이 나왔는데 어 월요일날 어떤 봉이 그려지게 될지 근데 사실 이때부터 좀 과하게 빠졌었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때 하락할 때 이 아래 구간 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죠 714포인트까지 갔을 때 망연자실하고 계시죠 근데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지금은 시장이 정상화가 아니기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거래량 없이 그냥 막 이때 막 페닉셀 한 구간이었건 이때는 지금보다 더 신용불량이 막 쏟아지고 신용 반대매매까지 막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다 그 아침에 그랬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실려서 많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이제 RSI도 보면은 7%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어 덥떨어질 수는 있지만 시장이 한 800포인트까지는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한 740? 여기서 레벨에서는 한 740까지는 또 한번 도전해볼 수는 있지는 않을까 740 그러니까 한 737 요정도까지 그래서 시장이 뭔가 이제 뭔가 반등이 시그널이 나온다면 바닥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때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면 이렇게 800까지는 좀 갈 수 쉽게 갈 수 있다 이때도 800까지는 쉽게 갔거든요 800 가서 더 좀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 오버슈팅 나온 거는 아마 공매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쇼커버가 좀 나와서 오버슈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때는 또 약간 이제 그 핏포크 하단부에 터치를 한 다음에 결국엔 이제 그 들어 올렸는데 이때 지금은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RSI로 봐도 완전 바닥은 아니에요 제가 늘 그 최근에 계속 이제 양시장 모두 다 한 10% 정도까지만 가도 제가 이제 거의 얼추 바닥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역시나 코스닥은 19.76 그 다음에 코스피도 20.88 뭔가 아직까지는 뭔가 최후의 바닥은 나오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다음 주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와서 또 돌려 세울 수도 있겠죠 자 거기다가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 나스닥 주봉이죠 자 나스닥 주봉이 나스닥 주봉이 지금 더 안 좋아졌어요 어제까지 양봉을 여기 주봉으로 양봉을 기록을 해서 200선 바짝 갔었는데 어제 너무 크게 빠졌죠 2.8%가 나스닥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 첫 번째 돌파 그 하향 돌파한 봉보다 몸통이 더 내려와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미국 시장에 나스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추세를 돌려 세우려면 뭔가 이게 대세하락이 아니라 뭔가 여기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정도가 된다면 이게 오늘 좀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좀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슈들 보면은 그렇게 쉽게 반전할 것 같기는 좀 쉽진 않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나빠지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하일드 스프레드도 여전히 5.5를 돌파를 해서 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장고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코스닥 장고는 지금 어제 8조 3천억 원이었는데 오늘 8조 1천억 원 정도까지 8조 900억 원이죠 8조 900억 원까지 내려왔는데 요게 지금 퍼센트로는 요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 빨간선 기준은 200이 죄송합니다 2%에다가 맞춰놨는데요 조금 움직여야 되겠네요 2%에다가 맞춰놨는데 2%라는 게 어떤 의미냐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융자 장고율이 몇 퍼센트냐인데 한번 이렇게 빠졌을 때 2%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이 당시에도 지금 이 정도의 레벨까지는 충분히 내려온 상태예요 근데 지수는 더 내려왔죠 지수는 이 당시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지수는 지금 더 레벨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그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지수가 지금 더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데이터 나올 텐데 그때 데이터 나오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빠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용장고도 이제는 거의 뭐 8, 9분응선은 넘어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렇게 빠질 때 아니고서는 이때 뭐 팬데믹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뭐 이때도 이렇게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글쎄요 어쨌든 지금 신용장고는 일단은 어떤 그 하한의 기준선은 지금 넘어선 상황이고 여기서는 이제 위쪽을 우리가 기다려봐야지 하방으로는 뭐 얼마까지 빠질지는 알 수 없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지수 자체가 6월 말보다는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7자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7조 수준까지는 7조 몇 천억일지는 모르겠지만 고등수준까지는 좀 내려와야 우리가 좀 뭔가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또 하나의 시그널 오늘도 수급을 이렇게 보면은 네 수급을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죠 네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어요 제가 최소한 2천억은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 줄어서 2천억 가까이 뭐 1,800억 수준까지도 그래도 괜찮은데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900억씩 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뭐 이렇게 600억씩 팔아서는 안 돼요 이런 거는 거의 바닥 시그널이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이렇게 빠졌을 때 바닥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사들어왔을 때가 이렇게 보이실 건데 다 대부분 2천억 이상이었어요 5월 13일에 약한 반등 나왔을 때는 1,700억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그렇게 세진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충분히 그 외국인들이 아 진짜 싼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어떤 그 당시에 이슈들이 좀 해소가 되는 흐름이 나와야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컨백션 있게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체크해 봐야 될 것들이 자 일단은 오늘 장중에 제가 환율에 대해서 한번 캡쳐를 해온 건데요 보시라고 미국 달러 지수가 115까지 갔었나요? 114까지 갔었나요? 하여튼 거기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레벨 다운됐어요 그러면서 달러는 레벨 다운됐고 네 유로 달러가 일단은 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파운드 달러도 조금 올라왔어요 일단은 뭐 시장이 우려는 하고 있어요 영국 이슈에 대해서 지금 요거 영국 이슈부터 보면은 리즈 트러스트 영국 총리께서 파운드를 사상 최약체로 무너뜨린 그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무엇 때문이냐를 꼽았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펼친 감세 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도 또 튀고 막 밀리고 했는데 또 적감했을 때 들어오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번 그 두 주 반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라든지 다 앞으로 두 주 반이니까 이번 주 일단 지나갔죠 수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두 주 정도 남았겠네요 그때까지는 국채를 매입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영란은행에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안정세가 있지 않겠냐 근데 언제예요? 그게 대략 10월 중순인데 10월 중순에는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 10월 CPI가 있죠 자 10월 CPI가 10월 13일에 있죠 그거 한번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면 10월 13일 CPI이 너무 중요하죠 언제 그 미국 시장 크게 빠진 데에는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경기침체 우려도 섞여 있었지만 거기다가 그 독일 같은 경우 인플레가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또 우리가 미국 CPI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업데이트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9월 CPI는 헤드라인 8.2 코어가 6.6인데 자 시장은 어느 정도 요건 반영을 해놨을 거예요 끈적끈적한 물가에 대해서 연준이 강하게 스탠스를 취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코어가 6.6이 아니라 6.8, 6.7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또 충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돼서 일단은 9월 10월 13일 영란은행에 대한 어떤 채권 매입 입시가 끝나는 고수줌 10월 13일 CPI 보고 고영란은행 끝나면은 어떻게 그 연구 금리라든지 파운드화가 진행이 될지를 우리가 좀 가늠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은 또 그런 전망들에 대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하나 아 요거 이슈머터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시간을 오늘 밤 9시에 네 병합 선언 연설을 합니다 그 투명한 투명 선거를 한 그 결과에 대해서 헤르손 자포리자 독립 승인 영토 병합 사전 단계 마무리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 병합 절차 완료가 될 건데 오늘 아마 이제 그 결국엔 연설을 하게 되겠죠 연설을 하면 미국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또 금리라든지 어떻게 튀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지정확정 리스크에는 환율이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푸틴이 연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푸틴이 연설을 하고 나서 네 미국과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어떤 제재가 들어오는지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워낙 지금 유럽이 정신이 없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도 지금 뭐 그런 상황이죠 미국도 사실은 IF 통해서 지금 영국한테 압력을 넣고 있죠 그러지 말라 그래 IF의 최대 주주잖아요 지분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IF를 통해서 감세하지 말라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의 뇌피셜이에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셨기 때문에 꽤 우려를 하고 있는 건 보여요 왜냐 본인들이 원해서 지금 금리를 강하게 인상하고 있지만 욕을 먹고 싶지는 않죠 않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신경 쓴다고 해서 신용과 뭔가 시스템 위기가 터질 게 안 터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립서비스 정도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은 오늘 이슈는 이걸로 지금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산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저게 이제 그 러시아 이슈가 만약에 부각이 좀 많이 된다라고 했을 때 유럽이 예를 들어서 크게 제재를 하거나 또 이제 미국이 우리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군사 지원 많이 할 거야 또 유럽도 우리 군사 지원 많이 해줄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국내 가성비 좋은 방산 쪽에 수주 기대감이 또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 센티가 일단 좋아질 가능성도 있죠 자 거기다가 제가 이제 이걸 뉴스가 원래 이번 주 초에 나왔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하나여러스페이스가 이슈가 너무 좀 사실 대우조선해양을 전 인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 카일까지 포함이 된 거다라고 하면 뭐 잘 그거는 사실 또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계속 뭐 본인들은 거부를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의도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여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죠 11월에 MSCI 지수 편입이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지수 지금 시가총액이 중요해요 그 당시까지 한 3조 이상을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지금 얼만지 한번 볼까요 자 많이 빠졌네요 6만 천원까지 예 지금 3조 천억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빠져도 지금 그 편입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만약에 저 3조를 깰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급적 호재도 있고 거기다가 이 이슈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을 실제로 한 거고요 어 이제 카이에 대한 그 FA50 추가 수주 가능성 얘기가 하면서 어 레드백 장갑차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앵커 분께서 물어보셨어요 어 그러면 카이 말고 또 다른 데 수주 기대감이 있는 데가 있냐라고 물어보셨죠 이번에는 호주에서 독일 장갑차와 치열한 수주 경화 벌이고 있는 한화 디펜스 레드백 소식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이번 주 최종 수출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직 결과 안 나온 거죠? 라고 이번 주 월요일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최근 방사청 취재를 해보니까 호주 국방부가 9월 중에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다는 뜻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오늘이 9월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니면 10월 3일에 발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내피셜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계산했을 때 거의 10조원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방산을 제가 하려고 하다가 거의 지금 한 달째 미루고 못하고 있죠 아 100억 460대 아 이거는 거의 5조구나 저거는 근데 한 10억 정도 이 지금 호주 쪽에 레드백 장갑차 이쪽은 10조 가까이도 또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조원 수준이다 저하고는 계산법이 조금 달랐던 것 같고 10조원 수준으로 됐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기간에 방산재판 첫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안 나왔죠 그래서 오늘 잘 끝나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안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뉴스가 이제 성사가 된다 우리 연휴 중에 그리고 러시아 이슈가 지정확정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 그랬을 때는 아마도 지금 사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가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단 시장에서도 뭐 그렇게 이 친구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하지만 하지만 또 언제든 이 상황이라는 거는 센티라는 거는 바뀔 수 있겠죠 긍정적인 호재가 나왔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가격 조정은 좀 받았는데 오늘의 상승이 좀 어제 조금 더 상승을 했어야 되고 오늘도 조금 더 상승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가격 조정은 좀 충분히 받은 상황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인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화요일날 그 결과는 뭐 안 나온다면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연휴 때 나온다고 하면은 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중요한 이슈죠 어제 이제 제가 반도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거에 따라서 캐펙스 축소를 할 건데 캐펙스 축소는 실제로는 그 대형 반도체 주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 그 다음에 수요가 안 좋은 부분들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버무려져서 그 주식가에 반영이 될지랑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확실한 것은 소부장들은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컨퍼런스 콜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 때는 컨퍼런스 콜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좀 핵심으로 보여져요 네 핵심으로 보여지고 잠깐만요 이걸 조금 너무 다독다닥 붙어있어서 보시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캐펙스는 줄일 건데 우리 한 YOY로 캐펙스 한 50% 줄이려고 이런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캐펙스 중에서 테크 마이그레이션에 집중을 하겠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거냐 이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디램이나 랜드 만드는 데 있어서 랜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랜드는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옆으로 랜드를 이제 저장장치죠 저장장치를 저장 용량을 더 많이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늘리다가 야 이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처럼 고층 빌딩으로 이렇게 쌓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랜드 고단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홀을 뚫고 그 다음에 뭐 스태킹 공정을 거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의 어떤 발전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거다 그쪽에 집중을 할 거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큐만 늘리는 어떤 이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큐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EUV 리소그래피 시스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저게 뭐냐 EUV 공정 EUV는 포토 공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EUV로 포토 회로를 그리는 공정에 대해서 우리 시스템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EUV 포토 레지스트라든지 오늘 이거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종목으로 그냥 한 번 보여드리면 파크 시스템제 우리가 저번에 굉장히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에 좀 짧게 하라고 그런 댓글도 달리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예상했어요 반도체 기술을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고 종목만 그냥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그런 기술 공정을 얘기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알아야 이걸 알아야 가족 여러분 이거를 이게 이제 마이크론 컨퍼런스 콜에서 제가 그냥 바로 따온 건데 이거를 딱 보고 자 수혜주는 뭐고 피해주는 뭐지? 라는 것이 바로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코멘트를 보면 아 소부장 어떤 기업한테는 수혜고 어떤 기업한테는 피하겠구나 라는 게 딱 나오실 텐데 공부를 안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표는 뭐다? 저의 목표는 가족 여러분 스스로 이런 컨퍼런스 콜 내용을 딱 보고 나서 아 수혜기업은 뭐뭐뭐네 락국까지 되는 거 가 목표다 그래서 자 이유부리 리소그래피 시스템 투자를 했는데 왜 어떤 주식이 움직였냐 자 파크 시스템즈 보세요 아 이제 이쪽으로 자 오늘의 봉입니다 오늘 저가 얼마로 시작했냐 5.85 왜냐 콩콜이 먼저 콩콜의 그 내용이 먼저 돌지 않고 그냥 아 우리 캐펙스 축소한다 그렇게만 돌았기 때문에 아유 이제 소부장들 많이 빠지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그냥 먼저 때린 거죠 선제적으로 이제 매도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시가는 마이너스 1.54 저가 얼마까지 갔어요? 저가는 5.85 여기까지 간 거예요 갔다가 다 밀어올리고 양봉을 만들어냈죠 이런 봉 굉장히 좀 좋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물량 소화하고 다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이거 너무 이건 너무 많이 빠졌네 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고 어디에서 지금 지지받고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이제 볼륨저밴드 하단부까지 갔다가 올라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가는 얼마에 끝났냐 마이너스 0.31 그러니까 뭐 장중에는 플러스도 났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0.31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왜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기관들이 아마 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수정 안 봤거든요 아 자 기관 보세요 기관이 계속 이렇게 사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아는 회사들이 이거 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 사무펀드랑 연기금 사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누가 사고 있습니까 사무펀드랑 네 사무펀드 사고요 연기금 사고요 투신사입니다 자 공모펀드 사무펀드에서 다 사고 연기금 사고 금융투자 사고요 예 기관이 쭉 사고 누가 팔아요? 외국인이 팝니다 이 외국인은 과연 네 검은머리 외국인일까요? 노랑머리 외국인일까요? 제가 볼 때는 노랑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예 요 지금 기관이 이 꼭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종목을 산다는 거죠 왜? 저번에 설명드렸죠 어 이 친구가 하는 그 펠리클 리페어 장비가 그러니까 뭐죠? 마스크 리페어 장비 아 펠리클 리페어란다 예 그 그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리페어 장비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회로를 그리는 데 있어서 불순물을 막아주고 또 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 결국에는 EUV 공정이나 지금 EUV 공정에 펠리클이 없이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는 게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제 원자현미광으로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미세공정이 더 늘어날 경우 EUV는 결국에는 어떤 거냐 어 이 광원인데 어 광원으로 내가 이제 그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웨이퍼에 쉽게 말해서 내가 0.5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글씨를 쓰다가 아주 더 세밀한 0.1 어 볼펜으로 글씨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더 얇게 그리는 거다 더 얇게 그리는 것은 어떻게 쓰니까 더 정교하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제가 들어보니까 삼성의 EUV 그 장비가 많이 지금 좀 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EUV가 아 이게 아주 잘 가려오는 칼인데 이걸 그 잘 휘두르는 사람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EUV라는 것이 그래서 어쩐 양날의 검이라는 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무조건 3나노 뭐 쪽에서 삼성이 TSMC를 따라잡으려면 결국엔 EUV 쪽을 경쟁력을 올릴 수밖에 없다 수유를 그래서 아마도 계속해서 EUV 쪽은 투자를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도 다 줄이는데 이쪽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EUV 리소그래피 쪽으로는 내가 계속 투자할 거다 그래서 이쪽에 관여가 되는 종목들 뭐 SNS 택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이제 파크 시스템드라든지 그 다음에 HPSP HPSP 같은 종목들 오늘 상승을 했고요 자 HPSP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 종목을 몰랐다면 얘는 도대체 왜 올라? 마이크론이 저렇게 캐펙스 축소한다는데 똑같죠 파크 시스템드라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나중에 나왔어요 컨콜 내용이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걸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오늘 실적 발표에서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 공급을 더 축소하겠다 이게 한마디로 그냥 이 마이크론이 한 얘기예요 수요가 엄청 줄어들 것 같아 업황이 안 좋아서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수요 줄어드는 우려보다 공급 더 줄여버릴 거야 그러면 결국엔 재고 줄어들 거고 왜냐면 반도체는 아예 없지가 않잖아요 수요가 그죠? 이해되시죠?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이 1%만 차이가 나도 가격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공급을 축소해서 이 가격에 이 공급자 우위에 서겠다라는 거죠 가격 협상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사가야 될 때 못 사가게 되면 비싼 가격 주고 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한마디로 호객님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되는 건데 항상 그래 왔지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죠 자 어 투자 축소합니다 수요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 투자 축소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 축소가 제가 여기까지 와있다고 말씀드렸죠 캐펙스 하향 조정 연기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향 조정 하겠다고 했어요 일단 누가 마이크로니 근데 거의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1등 업체 누구냐 삼성전자죠 어 그러니까 대장 그러니까 키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세 회사 다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확 줄이겠다고 해야 실제로 좀 반등이 또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아마도 이제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때 실적 얘기하면서 어 우리 캐펙스 크게 줄이려고 투자 많이 줄일 거야 그 다음에 우리 감산도 할 거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완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수요가 회복되고 경쟁이 완화된다는 것은 결국엔 이제 재고가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늘 그렇지만 제가 제가 매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똥백장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걱정이 되죠 가족 여러분께 괜히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내 말 들었다가 가족 여러분 매도하셔야 되는 시기에 매도 못 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은 되지만 저는 최소한 지금은 매도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자 반도체는 이렇게 순환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급과 수요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가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팹에서 웨이퍼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첫 공정 예를 들어 웨이퍼 세정이라든지 그런 쪽이 처음 웨이퍼를 인하죠 그러면 어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내가 지금 넣은 이 반도체 인한 이 반도체 웨이퍼가 칩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최소 2개월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장에서 돌아가는 이 반도체 칩이 과연 얼마에 팔릴지 알 수가 없어요 365일 계속 돌아가는데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반도체 칩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뭐 그냥 뭐 하루에 뭐 이렇게 몇 개씩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막 예를 들어 웨이퍼다 하면 웨이퍼 들어가죠 그러면 반도체 칩으로 완성품으로 나올 때까지 한 2개월 3개월 걸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반도체는 그러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데 즉시 즉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형 반도체 주들은 오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HPSP나 아까 파크스텐데드랑 똑같은 봉을 만들어냈는데 얘도 오늘 저가 9% 9.5%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종가 얼마에요 0.36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아인데 얘가 뭐를 되게 나쁘고 어 먹을 못해서 못난 게 아니라 일단은 아마 그 지금 오버행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버행 물량이 좀 해소가 돼야 되고 일단은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기술력도 좋고 영업이익률도 좋은 상황인데 그리고 사실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제서야 좀 들어가는 거지 원래는 얘는 비메모리 전문 쪽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선당공정 미세화공정 쪽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어늘링 말씀드렸죠 고압수수 어늘링 그 부분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급조정은 오늘 중으로는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화요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상으로는 화요일에 뭔가 오일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신다고 한다면 가급조정은 꺾여서 아마 바닥은 한번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럼 최소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부를 오늘 만들어준 게 되지 않을까 화요일이 봉상당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요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신제품 출시라든지 선당공정 캐파 발전 그러니까 선당공정 그리고 기술을 계속 확대하고 DDR5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램도 1Z 1A 1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 그 비메모리처럼 뭐 3나노 2나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정이 좀 향상이 돼야 되는 차세대의 공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캐팩스 투자도 많이 하고 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냥 평이한 어떤 뭐 증착이라든지 박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동률 자체가 하향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가 들들어갈까요 팹이 가동을 들하면 결국 소재랑 부품 쪽은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도 제가 뭐 다 보진 못했는데 글쎄요 원익QNC 한번 볼까요 원익QNC 이 종목은 좀 빠졌을 것 같은데 얘 종목도 많이 그래도 끌어올리긴 했지만 얘는 양봉으로 마감 못했네 갭을 메우지 못했죠 네 갭을 메우지 못하고 얘는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소모품들 소재나 부품들은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주가라는 건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자 반도체 이미 너무 많이 빠져있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만 살아나면 사실 저 아이들이 똘똘한 아이들이라고 그랬죠 쟤네들이 못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다 한가닥씩 하는 아이들인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저러고 있는 거니까 먼저 뭔가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바닥인 상황에서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바닥인 상황에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때는 소부장을 먼저 사실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그널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돌게 되면은 대형 반도체부터 사시는 게 맞아요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부터 사시는 게 맞습니다 순서로는 그 다음에 이제 좀 장비를 사도 되는 거고 다만 HP, SP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랑 어퍼랑은 거의 상관이 없는 건데 센티로 지금 안 좋은 거고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다 말씀드렸죠 어쨌든 요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면 오늘 날이 새도 안 되니까 어쨌든 요거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마이크론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드린 건데 어 이게 이제 한 줄이 된 거예요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 공급을 더 축소하겠다 일단 3등 업체가 손을 들었어요 나 공급 줄일 거야 그랬는데 그럼 이제 2등 업체 가만히 있지 않겠죠 SK하이닉스도 분명히 현금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이익이 축소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아마 축소할 거고요 공급 삼성전자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치킨게임은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은 한 허들은 넘었다 예 그래서 이 가동률 감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다 앞으로 있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잘 체크를 해서 제가 또 가족 여러분께 이런 코멘트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긍정적인데 마지막 하나 단추 뭐냐 오늘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또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새벽 마이크론에 이어서 블룸버그에서 한국 친메이커 한국 친메이커 누구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4년 만에 감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4년 만에 감산을 하는데 이때 이제 슈퍼사이클 그 다음에 이제 좀 가격 빠지면서 감산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 어 했었는데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마이크로는 3등 기업이라서 감산을 주도는 못한다는 거죠 결국 키는 삼성이 쥐고 있고 삼성이 컨퍼런스 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재고 과잉으로 가격 하락을 막고 있다는 거죠 칩이 근데 감산을 만약에 하게 된다 우리가 공급을 확 줄여 그러면 저기 사야 되는 전방의 세트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 쟤네들이 감산을 저렇게 심하게 하면 내가 사고 싶을 때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이라도 좀 사놔야 되나 라는 식으로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살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너네 재고 많잖아 그거 재고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굳이 뭐 이 가격에 사줘야 되니 너 나중에 더 싸게 떨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재고가 많다는 걸 아니까 아는 거죠 다 그래서 눈치게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 새 회사가 이 주도하는 새 회사가 아 너네가 안 사가가지고 우리 감산하려고 그럼 이제 뭐 가격이 어떻게 되든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이제 누가 이제 세트업체들은 반도체 반도체를 없이 이 제품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를 들어 서버라든지 서버에 투자를 해야 되는 하이퍼스케이러들 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어 그러면 나 지금 그냥 그 가격에 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재고 소준이 되면서 떠리를 해야 돼요 엄청 떠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렘 가격이 저 바닥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닥까지 내려가면 그렇게 되면 한 구분홍선 넘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시면 됩니다 디렘 가격이 바닥을 쳤다 막 신문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래 이제는 거의 뭐 됐네 그럼 경제가 완화가 되면서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회복을 할 것이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걸 반드시 아셔야 대형 반도체 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정세 속에서 이 반도체를 어떤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반도체들은 그렇지만 기본적인 반도체 사이클 그러니까 평이한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뇌피셜을 쭉쭉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감산을 하게 되면 치가격이 하락이 제한이 되고 일부는 반등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과거로도 항상 이런 사이클을 보여줬었고 음 네 공급축소는 호재입니다 가격 여러분 그래서 언제 재고가 떨어지는지를 봐야 하는 거고 우리가 디렘의 가격이 폭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 바닥인가를 째려봐야 된다 그래서 다만 원래는 이것까지만 보면 되죠 근데 마지막 퍼즐이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이 그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이슈가 마무리되는 10월 말경을 한번 잘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SK이닉스의 차트를 보면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어요 사실은 저 이슈만 아니면 아 이거 일단 1차 바닥은 나왔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죠 너무 너무 지금은 전부들이 너무 큰 손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 자 어제 빠진 거 거의 장악했고 최근에 이제 횡보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야 마이크론 그 공급 축소하는 거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것까지 계속 이제 이번 주 빠지지 않고 계속 가격 하방 압력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어제 사실 그 거의 바닥시간이 났어요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단계적으로 어 볼린저 밴드 상담부까지는 괜찮겠는데 물론 지금 시장이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라서 뭐 적극적으로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 못 드릴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뭐 중국 이슈만 없다면 사실은 뭐 볼린저 밴드 21선 그러니까 결국은 21선까지는 충분히 뭐 한번 회복할 만한데 라고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이슈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못 드리는 거죠 사실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여기서 더 크게 빠지긴 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업황 자체는 지금 돌아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냐 여기서 이제 중국 이슈가 만약에 영업 쪽으로 규제가 만약에 가거나 미국 쪽에서도 영업 쪽으로 규제를 한다 그랬을 때는 완전히 차트를 깨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7자를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예 그것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AI 데이도 있죠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건데 특히나 이제 그 한국 시간으로 10월 1일 토요일이죠 오전 9시에 아마 잠에서 깨시면 이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도 아마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형이 공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떠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가 아마 이제 주요하게 보여질 것 같고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오토파일러 카메라의 성능과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고 제일 제가 주목한 부분은 도조 칩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결국에 이 도조 칩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그 자체적으로 만든 칩이고 어 요게 상당히 음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체 슈퍼컴퓨터로 향후에 테슬라의 어떤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용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사실 그 기대하는 부분들이죠 테슬라의 미래를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조 칩의 어떤 성능을 보여줄 수 있냐 결국엔 이제 그 AI의 연장 능력이 어 얼마까지 어 구현이 가능하냐를 좀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냥 외형만 저런 진짜 도조 뭐 테슬라의 로봇을 보여준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는 그건 디자인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능이라든지 AI의 연장 능력을 보여줘야 테슬라 좀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결국엔 자율주행이잖아요 전기차라는 것이 궁극의 목표는 자율주행하려고 전기차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린도 있지만 어 자율주행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어 부품들을 컨트롤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전기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품은 굉장히 그 단촐하죠 네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하는 거고 어 전기차는 중간 단계일 뿐이다 결국 궁극은 시장에서는 어 저 테슬라의 어떤 그 밸류를 주는 이유는 Q의 성장도 있지만 어 지금 그 AI 그렇게 결국에는 그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으로 네 그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밸류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실망감을 얻기가 사실 쉽잖아요 왜냐면 너무 기대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애널리스트 코멘트 많이 나올 거라 제가 화요일날 또 코멘트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이키는 시간 내로 9% 급락했습니다 특히 애프터마켓에서 9% 넘게 급락했는데 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위를 했어요 근데 달러 강세로 인해 해외 실적 훼손이 좀 컸고요 강달러, 킹달러에 대한 어떤 손실을 본 거죠 물류비 부담이 좀 있었고 리오프닝 후 급증한 재고에 할인 판매를 늘리면서 GP 마진이 2.2%나 하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로 코로나 중국 매출이 급감한 것이 결정타다 근데 이제 사실 킹달러도 만약에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저로 나이키가 이렇게 빠졌는데 나이키가 영원히 빠질 주식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죠 그래서 나이키에 대해서 그럼 어떤 부분이 좋아지면 저걸 기회로 봐야 되겠냐 결국은 이제 물류비 부담이 조금 완화되고 달러 강세가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러니까 중국 정책이 좀 살아난다 그러면 이제 주가 회복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보시면 되고 자 일단 나이키로 봐서는 이제 우리나라 소비재에 대해서 또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가족 여러분 꼭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요 자 이제 이거 저희 회사에서 리포트 나온 건데 자 실적은 얼마나 더 내려갈까 지금 뭐 내년 실적 굉장히 하향한다라는 얘기 많이 있죠 실제로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이 내년에 가파르게 하향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반도체에도 큰 몫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하향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뭘 걸러내야 될 것이냐 자 결국에는 전망이 더 내려갈 쪽과 덜 내려갈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자 3분기 실적 시즌은 감익 전망과 함께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2분기까지는 견고하게 그 실적을 유지를 했는데 특히나 뭐 삼성전자 에스키아닉스 2분기까지 좋았죠 실적 전망이 하향하면서 3분기 실적 시즌은 계속 감익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감익이 다수의 의견이 되면 예를 들어 이 애널리스트 센터 애널리스트도 감익을 하고 이 애널리스트도 아 버는 돈 줄어들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마음 놓고 더 센 의견을 내놓는 애널리스트의 행동은 전망 하향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다 이해되시죠 다 예스를 하고 있는데 나만 노를 해요 그때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지금 증시 바닥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빠질 것 같은데요 라는 거를 엄청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힘들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감익을 한다는 것은 기억 눈치도 봐야 돼요 뭐 IR에 약간 좀 비협조적으로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 하향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다른 애널리스트 눈치 보다가 어? 내리네 내리네 그럼 나도 이제 목표 주가 내려야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분기 쪽에 실적 시즌 가면 결국에 3분기의 실적이 앞으로 3분기부터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온기까지 다 뭔가 하향할 건지 올라갈 건지를 가려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실적 실적, 실적 항상 체크하죠 기술적 분석을 보는 것은 그냥 에너지를 보는 거지 그걸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최우선은 뭐다? 업황, 숫자 숫자는 실적이죠 그래서 향후 실적이 늘어나는가 향후 실적이 부러지는가 근데 실적이 부러지는데 업황 그럼 살아나서 이게 뭔가 나중에 반영되는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뭐 수주업체들은 또 언제 또 실적이 반영되는가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차트라는 것이 보면 볼 줄 알면 좋은 건데요 굉장히 게을러질 수 있어요 차트를 보면 그냥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저는 그래서 차트라는 게 굉장히 게륵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족 여러분께 이 차트에 대해서 가르쳐줄 깜냥도 안 잘지만 차트를 저는 굳이 깊게 가르쳐 드릴 마음이 없는 게 차트라는 것은 정말 보조지표에 불과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이렇게 내가 중장기료적으로 투자를 하고 정말 좀 뭐 5% 먹고 나오고 이럴 거 아니라면 업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황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뭐 그 체크를 해야 되는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부지런해야 되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차트를 보기 시작하면 단타를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실 실적이라든지 투자 아이디어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샀다고 하더라도 차트가 깨지는 걸 딱 보는 순간 손이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라는 것은 아 더 아는 게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해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그냥 내가 요소요소 활용을 할 뿐이지 그 차트가 100%가 아니라는 거 저는 차트는 그냥 한 한 100 중에서 한 한 20, 30 정도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감이익이 다수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좀 뭘 그럼 골라내야 되겠냐라는 건데 인율이 더 덜 내려갈 쪽을 고르긴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내려갈 쪽은 내가 좀 가려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덜 내려갈 쪽을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본다면 내려가던 것이 계속 내려가는 거다 지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IT, 철강, 화학 쪽, 경기민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침체가 오니까 B2C 쪽 그 다음에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 경기민감주들 이런 쪽들 좀 계속해서 이익하향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뭘 봐야 돼? 좋아지는 건 뭐야? 라고 봤을 때 관심 종목으로 내년 이익률 전망이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이걸 보고 딱딱딱딱딱딱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가족 여러분 무슨 말이냐 많이 보던 종목들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매일같이 목이 터져라 가족 여러분들께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 기관 투자자들은 숫자 보고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이벤트성 것도 하지만 그래서 보시면 자 이거 이제 그 리튬 관련돼가지고 계속 2차전주 좋은 쪽이고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제가 뭐라 그랬죠? 거의 탑라인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레이크 머트리얼즈 요것도 제가 올해 370억 내년에 한 500억 가까이 버는데 지금 3천억이니까 내년으로 봤을 때 한 5천억까지도 반영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한솔재지 물류비 하락하면서 그 판가 인상을 하니까 좋죠 물인 PMP 펄프 가격 상승하니까 얘가 얘가 같이 움직이는 거는 얘가 원재료 가격이고 얘가 판가지만 얘가 판가를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류비인 C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 다를 좋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자동차 쪽을 좋게 보는데 얘네들은 왜죠? 일단은 일단은 자동차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판가도 엄청 올렸거든요 근데 엄청 올렸지만 자동차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판가 상승의 비중이 엄청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무 가격이 떨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물류비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판가 인상을 하기가 좀 명분이 없잖아요 모든 건 명분인데 명분이 없는데 일단 올려놓은 판가는 기본적으로 타이어 쪽은 조금 늦게 내려도 돼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판가 올린 부분은 2024년까지는 갈 거고 그런 상황에서 C 코스트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라든지 넥센 타이어 쪽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자 파라다이스랑 GKL 모드 투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파라다이스는 다 말씀드렸죠 7월 8월 일본 VIP 대입화 잘 나왔죠 드랍에 홀드를 다 좋았고 GKL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메스로도 수익이 많이 나죠 호텔 수익이 또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가장 지금 수급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음식류 쪽으로는 CJ프레시웨이 쪽으로 수급이 좋죠 CJ프레시웨이는 일단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주가 좋아요 급식 수주를 많이 받아놔가지고 내년에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그게 이제 2023년 이익률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바이오는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어떤 어떤 종목들인지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종목과 결국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제가 이번 주에 그 화요일 시장이 빠져서 이것도 이제 사실 한번 차익실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이 두산이 이제 그 광고버스 대절에서 기업 그 이제 견학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견학이 아니라 네 탐방이죠 그래서 그 라인까지 실제로 투어하고 오신 것 같은데 아마 그 최상공은 애널리스트께서 아마 그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아마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코멘트가 나왔고요 두산은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죠 자 오늘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나는 가져가고 싶지 않아 라고 했던 흐름들이 오늘 나왔는데 두산은 샀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리고 이 은봉 아주 컸던 은봉의 지금 거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을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네 일단은 에너지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누가 샀냐 누가 샀냐를 보면 기관 쪽에서 5만 줄을 샀는데 기관 금융투자보험 투신 연기금만 안 샀고요 사모펀드까지 다 샀다 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연기금만 많이 샀으니까 지금 거의 안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모펀드 좀 샀고 투신하고 보험 이쪽에서 많이 샀다 결국에는 뭐예요 이 콜이 먹힌 거죠 갔다 왔는데 좋네 이게 거의 얘기가 된 거다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리포트를 쓰면 콜을 돌리죠 펀드메니저분들한테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펀드메니저가 듣고 세미나 듣고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아마도 투어를 갔다 오고 나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협동로봇 시장에서 1위고요 글로벌 5위 연평균 매출액 탑라인 성장이 68% 수준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Q의 성장이 있는 쪽이 많이 없는데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거 B2C인가요? B2C 아니죠 B2B나 B2G죠 그러니까 두산이 지금 부각이 되는 거고 로봇이 부각이 되는 거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연생산 능력 22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고 2025년까지 B2C 확장해서 10,000대까지로 확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목표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성장한 784억 원이나 이 정도에 좀 못 미치는 700억 초반대 기록할 것 같고 올해 중에 분기 영업 BP 달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많죠 네 하지만 기술력으로 지금 BP 달성하는 기업들 그 중에서도 이제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내재화를 거의 많이 하고 감속기 빼고 거의 다 내재화했으니까 두산 로봇틱스도 그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실제로 BP를 달성하고 나서부터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산 로봇틱스는 이미 작년에 매출액이 작년에 매출액이 70% 이상 북미 서유럽 시장에서 거뒀고 뭐 전방도 자동차 메이커 명품 타이어 가전업체 실적을 보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하고 유럽 쪽이 계속 이제 제조 쪽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수혜가 될 수 있겠다 제가 그랬죠 지금 앱을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이 뭔가를 하게끔 만들진 않을 거다 지금의 테슬라 라인처럼 거의 100% 자동화까지 추구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에게는 너무 슬픈 일이지만 로봇 회사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다 그래서 물류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잘 째려봐야 되는 섹터고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 협동 로봇은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기술 부분 이제 한번 캡처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뭐 평가를 했는데 네 경쟁사 R사 누구예요? 레인보우 로봇틱스 너무 너무 티가 나게 적으셨네 경쟁사 레인보우 로봇틱스 두산의 시가총의 내재가치에 비해 현재의 저평가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자 오늘도 레인보우 로봇틱스도 상승을 하고 두산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수출 데이터가 있고 또 레인보우 로봇틱스 같은 경우는 워낙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둘 다 협동 로봇하고 있고 이 가치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치 그러니까 PSR로 봤을 때 PER이 아니라 어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일즈 그러니까 내가 매출액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나니까 이해가 안 나니까 매출액으로 본다면 지금 사실 가장 비싼 건 레인보우 로봇틱스다 근데 왜 비싸냐 제가 말씀드렸죠 내재화도 돼 있고 그게 이제 큐가 늘어나면은 빠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족보행이 가능하고 그런 기술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만큼의 가치를 갖는 거고 그 아이가 그만큼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얘랑 비교를 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만약에 떨어져요 가격이 밸류가 떨어져요 그러면 두산의 내재같이 그러니까 두산의 시가총액도 얘도 밸류에이션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얘를 계속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거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엘제넌 솔루션이 CAT하고 계속 경쟁하면서 비교를 하잖아요 걔를 비교를 하잖아요 에비따로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밸류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라서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견고하게 잘 버텨줘야 두산도 저 밸류 이 시총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산은 오늘 굉장히 좋은 리포트로 좀 애매한 시장에서 상승세를 지켜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시간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제가 이거 좀 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주는 뭘 봐야 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들 이외에도 자 미국의 9월 ISM 제조업지수 봐야 됩니다 ISM 제조업지수 왜 봐야 되냐 과거 50 아래로 크게 하회하였을 때 연주는 기축을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프리망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는 11월 중간선거 그 시기쯤을 한 번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상으로 경제지표상으로는 어떤 이 지표상으로는 ISM 제조업지수가 과거 뭐 거의 100년 정도로 봤을 때 ISM 제조업지수가 50 이하로 하위에 있을 때 연준이 강하게 긴축하다가도 항상 멈춰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데이터가 잘 나오니까 더 안 좋죠 연준이 또 긴축 강하게 하겠네 왜 이렇게 경기가 좋은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조업 경기가 툭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준이 그걸 멈출 거니까 지금 이 많은 이 톱니바퀴의 그 어떤 안 좋은 톱니바퀴의 정점에 있는 게 지금 연준에서 긴축을 역대급으로 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걸 결국에 멈추려면 이게 하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쉽게 잘 안 멈출 것 같죠 52.2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달은 결국에는 이제 뭐 그냥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거기다 이제 고용지표 확인할 텐데 자 지금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아니 뭐 금리 이렇게 오르고 빅테크들 강원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용지표는 잘 나오는 거야 지금 구조적인 어떤 문제 때문이고 고용지표 언제 떨어지냐를 본다면 이게 이제 사실 미국 정책금리와 실업률의 관계인데요 미국이 보시면은 정책금리 가파르게 올리면 조금 있다가 그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가파르게 올렸죠 실업률 올라가죠 가파르게 올렸죠 실업률 올라가죠 약간 이런식 가파르게 올리고 실업률 올라가고 약간 이런 레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구인 피크아웃 차트를 보여드리면 과거로 봐도 자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커지면 결국에 감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결국에 이제 감원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메타가 인력 감축을 또 선언을 했죠 빅테크들이 최근에 뭐 인력 감축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메타가 인력 구조 조정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직원 최소 30% 내보낼 방침이라고 했고요 그 골드만삭스 같은데 저 굉장히 그 얘기 듣고 충독받았는데 진짜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월가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건데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진짜 그 기업 실적 안 좋아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1층에서 저희 이제 그 카드 같은 거 띡 찍고 들어가잖아요 띡 찍고 들어갈 때 거기서 딱 안 찍힌대요 일단 그러니까 전날까지 아무 말이 없었는데 거기 딱 안 찍히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돌아가세요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이제 해고됐습니다 당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더라고요 미국이 그래서 아 나는 저는 사장님 저는 KB증권을 사랑합니다 예 저는 KB증권을 사랑하고 있고요 열심히 예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직장인 소중함을 느끼게 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가족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침체하시기에는 본업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주식에 충실하면은 주식에 충실할수록 손해가 나잖아요 요즘 그쵸 그러니까 제가 주식에 충실하다는 건 트레이딩을 많이 하실수록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건 오케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는 정말 대찬성인데 트레이 이런 빠지는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많이 하실수록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본업을 충실하게 해서 우리가 무위염 소득인 월급을 잘 받아야 되는 거고 어제 농담으로 안아 받아 해야 되고 침체까지는 우리가 어쨌든 개별 종목 장세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치킨값을 벌기가 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월급을 타서 치킨을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도 침체가 지금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경곡점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후에 어떻게 연준이 바뀌는지 근데 사실 어떤 정치나 연준도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질러놨는데 뭔가를 이제 조금 스탠스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명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럼 그게 데이터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이제 그 결국엔 cpi인데 그거 어쨌든 빨리 떨어져야죠 그게 그래서 일단 이런 지금 상황들이 됐다 그래서 둔화 시그너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잘 나오고 있지만 그게 점차 뒤로 갈수록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 금리 뭐예요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좋은 호재는 아니죠 금리 상승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에는 뭐 밤에는 아마 뭐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 있고 유럽 cpi 있고 영국 gdp 이런 부분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시장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올라가고 환율 튀고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좀 3일 동안 쉬니까 반영은 안 되고 한꺼번에 반영이 되겠죠 당연히 양봉으로 반영이 되어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나스닥이 강한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돌려세울 수 있습니다 이거 돌려세워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네 걱정이에요 이게 이제 저번주에 9월 23일까지 공이고 이거 금요일까지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툭 떨어져도 결국엔 다음 주에 또 이걸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돌아서나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 참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이번 주 진짜 네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근데 어 다음 주도 쉬운 시장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와중에서도 또 약간씩 좋아지는 또 지표들도 있고 보면 하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 제 방송도 보시겠지만 가족 여러분 아마 이제 그 뭐죠 그 그런 방송도 보시잖아요 뭐 매크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하는 그런 방송들 또 워낙 요즘 잘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다 보시고 공부하시는 건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시고 혼자 나만의 인사이트를 좀 가져 보시기를 바라고 또 너무 내가 이번 주에 지쳤다 그러면 이런 거 전혀 보지 마시고 그냥 닫으시고 밖에 나가셔서 바람 쐬시고 근데 이제 주말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또 주식도 빠졌는데 비가 오면 우울할 것 같은데 비가 오면 저는 파전에 지평 막걸리를 한 잔 해야 되겠네요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아 그래서 가족 여러분도 비가 올 때 파전에 지평 막걸리 한 잔 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평 막걸리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저는 어디 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리포트 못 본 거 다 보고 그렇게 지내지 않을까 또 투자 인사이트를 또 충전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쏟아내다 보면 제 안의가 이제 많이 비워지게 되죠 그래서 좀 채워 넣어야죠 3일 동안 채워 넣고 가족 여러분 화요일날 단단하게 채워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힘든 시장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크게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좋은 시장에서 제가 날아다닐 수 있기를 기원을 하면서 종목 장세가 다시 왔을 때 제가 또 날아다닐 수 있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족 여러분께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모든 시장이 다 빠질 때는 저도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 제가 아 이거 말씀 못 드렸구나 일단 제가 이거는 아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말씀 못 드렸네요 일단 수급은 제가 한 5분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거 그거일까요 반등을 했을 때 뭐가 가겠냐 근데 기존의 주도주가 아마도 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수급이 다 그래요 오늘 이제 그 주요한 수급이 보면은 피팅, 디케이랑 선광밴드, 태광 이런 종목도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광밴드 동원화택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침으로 당 측정하는 것 때문에 아마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 한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전력기기 어제 제가 밸류에이션 보여드렸죠 전력기기랑 뭐 보여드렸죠 태양광 뭐 기존의 주도주 섹터들 한번 밸류에이션 점검 했죠 제가 이제 어제도 수급에서 그런 부분들이 잡혔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거든요 시장보다 좀 센 거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력기기는 현대엘렉트릭 그 다음에 재룡전기, 효성중공업정도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고 있고 나스미디어 여전히 좋고요 수급 그 다음에 캥쿠아이어러스페이스도 여전히 수급 좋습니다 방산 쪽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에라이진 엑스원, 그 다음에 한화이어러스페이스 그 다음에 캥쿠아이어러스페이스 이런 것들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현대로템 그리고 또 보죠 두산, 두산은 수급 상위에 올라왔고 인탑스, 그리고 로봇 쪽으로는 두산, 인탑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게 수급 들어왔고요 아모그린텍은 아마도 테슬라가 그렇게 빠졌는데도 이렇게 상승한 것은 최근에 많이 빠졌기도 했지만 아마도 전력기판 도체의 기판이 또 부각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쪽으로는 라면 쪽 삼양식품, 그 다음에 이제 그 CJ프레쉬웨이 급식하는 CJ프레쉬웨이 그 다음에 제일재당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쪽도 다시 들어오고 있죠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레이크 머트리얼즈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나노진 소재도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2차전지 장비 쪽으로 상호펀드가 D&T 계속 사고 있죠 그 다음에 LG노텍을 상호펀드는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미세화 공정에 대해서는 그 투자를 늘린다고 했죠 근데 그것을 마이크로만 할 거냐 아닐 거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할 거고 SK하이닉스도 미세화나 아니면 이 테크마이그레이션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HPSP나 아니면 파크시스템즈 이런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들로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기자 쪽으로도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그 제가 피팅도 얘기를 했지만 HSD 엔진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있고 동성화인택도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쪽으로도 계속 수급 들어오죠 제가 어제 대주전자재료는 차트로 괜찮은데 어제 시장 받아서 못 갔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한 건 아닌데 어쨌든 차트도 좋고 지금 뭐 일단 개인적으로 나노신소재랑 계속 같이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은 이제 대한광통신이나 덕산네오륙스 쪽으로 또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A프로는 이제 폐배터리 장비주 쪽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질 때 또 지금 빠지는 시장에서 거의 잘 버티고 있죠 아주 신통방통합니다 이런 종목들 나스미디어, A프로 이런 종목들 정말 신통방통 엉덩이 두들겨줘야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빨리 했는데 제가 최근에 수급을 보면서 느낀 어떤 저만의 어떤 그 손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감은 뭐 전력기기나 피팅 결국에는 이런 친구들 밸류에이션 많이 싸졌잖아요 조정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우리가 저렇게 날아갈 때 너무 비싸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로 지금 일단 사업펀드나 기관들 연기금은 주목을 먼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는 제가 또 주간으로 이렇게 수급 모아가지고 어떤 섹터들로 들어왔는지 한번 다시 체크해봐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고 저 다음 주에 뵐게요 가족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 트렌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트렌드에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이메일 혹은 SNS 메시지 등의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잘 숙지하시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 이 트렌드